대통령부터 접종하라더니 이젠 특혜라는 야당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 백신을 접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필수수행원 9명도 함께 백신을 맞았다 질병관리청은 공무상 출장 등 필수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백신 패스트포트, 국민은 백신 패스, 국민 우습게 하는 정부, 국민 속이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다며 패스트포드 백신을 맞는데 국민은 맞고 싶어도 백신 보릿고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적 쇼로 불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외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대통령이 백신을 맞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 삼을 일이 전혀 아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부터 접종하라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시시대때로 표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백신 접종 때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 등의 허위 글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백신 정쟁화가 국민들의 백신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범위 업체i